강서구가 처치곤란한 아이스팩을 재활용하기 위해 동주민센터에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 환경오염 예방에 나섭니다. 강서구는 20개 전동주민센터에 전용수거함을 설치하고 아이스팩을 수거해 강서 농수산물시장 등 필요한 곳에 공급합니다. 수거 대상은 비닐 포장된 젤타입 아이스팩이며 아이스팩을 전용수거함에 넣으면 매주 지역자활센터에서 수거해 선별, 세척, 소독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한 곳에 무상으로 공급합니다. 한편 강서구는 강서 농수산물시장 외에도 전통시장, 대형마트 등 수요처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.